안녕하세요. 횟떼은 부동산 진주선입니다. 오늘은 진주시하고 너무 가까운 정촌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지금 마당을 참 잘 가꾸어 놓은 상황인데요. 이 댁 같은 경우는 1982년도에 사용 승인이 나서 지금 현재 한 37년 된 오래된 집입니다. 한번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마당에 나무를 진짜 가지가지 많이 심어 놓으셨군요. 물땡거 사용을 안하는 같은데 일단은 물땡거도 있고 이게 옛날에 지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지하인데 리모델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당에 진짜 털을 최대한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마당이 빈틈이 없습니다. 집 뒤로 돌아 한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집 내부로 올라갈 건데요. 오늘 진주시 정초면에 있는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가 206제곱매드라서 62.3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은 70.67제곱매드라서 21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멘트 벨럭구조고요.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이고 자연치락지구입니다. 1층인데요. 1층에는 일단 방이 3칸 되어 있고 화장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입니다. 방 옆으로 뒤쪽에 이렇게 창고 비슷하게 사용한 게 있습니다. 마늘을 이렇게 대롱대롱 달아 놓은 게 어머니께서 진짜 부지런하게 일을 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거실이 조금 넓어 보이는데 베란다라고 합니까 그걸 약간 달아 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침실이고 한 번 리모델링을 하셨는데도 올해 거의 한 37년 동안 사시면서 한 번 리모델링을 하셨답니다. 그래도 이 덱을 만약에 인수하시게 되면 리모델링이 또 필요합니다. 보니까 보일러실과 마당으로 통과될 수 있는 문이 되어있습니다. 주방의 뒤쪽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2층에 또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내부로 한 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도 약간 수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침실이 하나 있습니다. 옥탑방입니다. 갑자기 바깥이 보이네요. 파란 하늘도 보이고 주변 텃밭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동네 안쪽에 있는 집터로서 옆에 도로를 끼고 있어서 교통이라든지 그런 건 다 괜찮습니다. 진주시내하고도 가깝고 진주시 정촌 모다 아울렛하고도 가깝고 혁신도시하고도 한 20분 안에는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세 번째 침실입니다. 집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뷰도 그렇게 동네 안쪽이니까 전형적인 마을입니다. 여기 이 공간을 그게 달아 냈다고 할까 일단 달아낸 부분인데 저 위에 천장이 약간 무리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댁을 인수하시면 일단은 누스부터 고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향도 괜찮고 앞에 트여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37년 된 집 지구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 뜨는 부동산 진주성리가 진주시 정초면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상황이고 현재 누수가 있는 게 좀 하자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다 보니까 님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싶으면 해 뜨는 부동산 진주성리 찾아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